가볍게 20분 정도 다행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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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촬영장에 왔습니다 촬영하고 올게요 다행힣 짜라란 오니? 응 아 생일이 왔다고 갑자기 생일밥을 먹고와야 된다고 해서 밑에도 있어? 네 다행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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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짱 좋아했다 일본도 안 돼서 검색했는데 이런 걸 쳐다보니 하나만 해봐 진짜 흔한다 다행힣 다행힣 체중 줄이는 건 너무 쉬운데 근육 낮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음 음 맛있네 공반두가 공반두같이 맛있다 드세요 여기로 먹을래 아니면 이런 거 먹을래 다 좋아 메뉴 다섯 개 맞냐? 네 다섯 개 우리 안 열언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걸어야 돼 너무 힘들어 좋아 소화를 시키고 축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예쁘다 그치? 여기 찍자 이거 봐 진짜 예뻐 뭔가 탁 트인 거를 한 번은 보고 싶었어 하나 둘 셋 야 경기를 뛰러 신사중학교 왔어요 나이스 또 줘 오케이 또 뛰어 또 뛰어 오케이 어 언니 잠깐 아웃 발목이야 발목 괜찮아 괜찮아 뺐어? 어? 뺐어 이 정도는 안 돼 오케이 지금 축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까 친구랑 메뉴 다섯 개 부신 게 좀 많았는지 거기다 커피에 물에 지금 약간 아직도 배가 부른 느낌? 그래서 저녁은 가볍게 패스하고 이따 혹시 비가 고프면 꼬박꼬박을 한 끼 더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하 오늘 하루도 부셨다 나 오늘 2만봉인데 벌써 사라지는 거야 우와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지지? 하나 둘 셋 얍! 저는 오늘 촬영이 끝났고 이제 유산소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했는데 늦잠 자는 바람에 못했으므로 오늘 유산소를 총 2시간을 할 거예요 지금 가볍게 20분 정도 뛰었고 이제 인클라인으로 걷기를 할 거예요 지금 가볍게 20분 정도 뛰었고 인클라인으로 얼굴이 왜 이렇게 예쁘지? 인클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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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노티드가 먹고 싶은데 먹자 가자 아주 차에서 잘 익었어 저녁에 뭐 안 먹을 생각인가? 저녁에? 먹어야지 이따 체중도 보고 유산소도 이따 한 번 더 해야지 게임 프리큰 게임 프리큰 커피를 들고 잠깐 걸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브이로그 자막 달다가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시 리프레쉬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띠로리 저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샤누 숲길에 콜롤랑이 왔어요 아니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철미디님의 생일이 내일이더라고 긴 게 아니고 진짜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비싼 고깃집에 왔습니다 상대야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어? 너 지금 뭐 먹어? NPS 아니 내일모레가 바디프로필 아니야? 오바가 창대 생일 선물이라고 고기에서 먹고 이걸 사줬잖아 아 내가 사준 거야? 좀 먹자 내일모레 바디프로필이라고 관리해야 된다면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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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양심으로 자기 전에 사이클 타기 귀염이 잘 잤어? 아 아 브라우치 요렇게 딱 자 컷 컷 자 오케이 후기고 오케이 5, 2, 1, 2, 3 오케이 2, 2, 2, 3 오케이 2, 3 2, 1, 1, 2 오케이 그럼 지금 혼자 사세요? 가자! 그래도 3일 동안 2kg가 빠져서 다행이에요 이곳은 정리에 따라서 다행이다 저는 정리에 따라서 다행이다 잘하는 건가? 이제 정리에 따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좌우한 초장에 따라서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